아멘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천국의 어린아이로 헌신하라 이번 주 주제는 헌신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32번 얘기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자격조건은 심령이 가난하면 충분하다 가난한 마음 흡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면 너희 안에 천국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고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이는 스스로 자란다 너희가 막지만 아니하면 예수의 멍해를 매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길들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면 순종하고 예스 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항하면 천국을 길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길들이려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능력에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하며 내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언제나 소원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일어나 빛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격증을 주시고 예복을 주셔서 천국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축제를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초대하기를 기뻐하시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어서 그 일을 같이 준비하고 같이 조직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자원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멍해를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같은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까지도 고난이란 마지막 아름다운 가치예요 이 마지막 아름다운 가치인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도 유효한 가치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유효한 유효선 저기 있는데 세상에서도 성공한 CEO들은 디테일하다는 것을 오래전에 경험했어요 목사님들도 사역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하다 커피도 잘 탄다 가방도 잘 꾸린다 운전도 잘한다 길도 잘 찾는다 계획도 잘한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일을 해야 되니까 열일을 할 수 있는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합니다 한국 주말연습극처럼 연애자라고 그리고 상속만 많은 것이 아니고요 디테일하고 처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 굉장히 섬세해지고 그리고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가르치는 은사 나는 연주하는 은사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제자반을 하면서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잘해요 아마 악보를 보는데 훈련이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업적인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연관 검색어들이 있잖아요 연관되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그 은사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개발들을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이 안 되면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 돈이 될 만큼 잘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쓰임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릴 할 때 이게 불 잘 피우는 게 얼마나 큰 은사인 줄 아세요? 같이 원한 4, 50명이 시간도 절약되고 제 시간에 고기를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 구워도 불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보니까 불을 잘 다루는 불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을 잘 다루요 기가 막히다 고기 잘 굽는 것도 엄청나요 저는 고기를 못 굽습니다 그게 참 저는 늘 슬프게 생각하는데 내가 잘 굽으면 멋지게 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감각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릴의 달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뭐 교회 밖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그릴 식당을 열 거냐 그거 아니라 그게 아니고도 우리가 얼마나 섬길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뭐든 섬기는 일에는 경제 효과가 있다 저는 이 연사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경제 효과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올 것만 경제 효과가 아니에요 전쟁도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잖아요 부정적인 경제 효과 판데미도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 모든 세상이 다 죽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전부 다 기대했습니다 판데미가 물러갈 때 얼마나 폭발적인 경제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걸 누구나 기대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섬김에는요 무한대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그 나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그 경영자들을 찾으십니다 거기에 헌신하면 경제 효과 물이 동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한 번 갈 때 실제로 갈 때 경제 효과가 몇 억이 나는지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다가 돈을 갖다 주지 않는데 우리가 자원해서 사용하는데 그 소용돌이 경제 효과가 가족과 직장과 내가 아는 순과 또 교회와 또 알게 된 사람들까지 일어나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그 부모님에 다니는 교회에 친구들과 경제 효과가 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직접 가는 비용 한 10배 정도 되는 경제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감염했어요 돈을 벌고 받는 게 아닌데도 우리가 지출만 하는데도 경제 효과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을 뜬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섬김 아이템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부정적인 효과예요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전적으로 주님과 주님 나라와 생명을 위해서 쓰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간 마진 없이 유통 마진 없이 주님 나라 위해서 그 경제학과를 그대로 극대화시키려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의 유통 마진을 먹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랬더니 망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망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에서 수출입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너무 마진을 많이 요구한대요 그리고 또 요즘 물류 쪽에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모해서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 남는 게 없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런 거죠 남는 게 없으면 너무 많이 진을 빠지고 수고하고 그리고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 나라는 달라요 어차피 우리는 마진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가리 근데 우리 마진이 없느냐? 없지가 않아요 근데 없지가 않아 이상하고 희한한 게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우리가 마진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마진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영예가 있고 천국에 상급이 있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그러면서 섬김에 명문가가 되고 그리고 이름이 남고요 주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혹세 무민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손대는 것마다 축복받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들을 봤어요 다시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기 세상 미련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다시 눈이 어두워지면서 다시 마음이 움츠러들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역시 아멘이 적으시군요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왜 돌아갔겠어요 망설이다가 그런 거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일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일이 날 거라고 저는 왜 유럽에서는 큰 부자가 없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냥 미국 쪽에는 그런 우리 한국인들 중에도 큰 부자들이 많다 저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쪽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잠깐 들어보니 경제 규모 작지 않아요 여기가 절대로 작지 않아요 그렇죠 왜 한국에서 유럽으로 그렇게 많이 보내겠습니까? 유럽 시장은 중요하고 또 유럽의 경제적인 가치는 무한하죠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작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식음석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시험에서 성공한다면 뭐든 데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발상의 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숫자도 적고 규모도 적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스케일을 크게 가집니다 그리고 장밋빛 수치에 대한 기대감을 누구나 다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분량만큼 그 안에서 동원되지 않은 거예요 모빌라이즈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판타지를 가지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또 잠재력들을 우리가 모빌라이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또 사명을 선언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유통마진 제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요 부모의 가치를 기대하는 장기려 박사의 후손들이 부산의 암클러스터를 다 책임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전율이 전율이 이렇게 입니다 한마음교회 복음의 세대를 이끌었던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일들을 내는가 제가 그것을 끝까지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조금 보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아이를 가지려 할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무한 긍정 가치입니다 생명의 태어남과 우리에게 정말 집, 자동차 아니면 좋은 옷, 좋은 직장 이런 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물 생명의 선물, 생명의 선물, 나를 담고 또 내가 기대하고 내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쓰고 해도 정말 아깝지 않은 눈이 시리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도 무겁지 않은 그런 존재를 지었다는 것에 무한한 긍정 가치를 느끼는데 그 다음에는 부정 가치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도 아닌데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항상 아파요 그리고 뭔가 실망스러워요 나의 DNA, 너의 DNA 좋은 것을 다 총합해서 그 좋은 장점의 정수리가 이렇게 형성됐으리라고 기대했는데 나의 단점과 너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그것도 감춰지지 않은 채 집대성돼서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실망과 또 그리고 그 처음에 몇 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6년이라고 할까요? 6년 처음 6년 이하의 그 삶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럽고 또 바람잘날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워 쌓여 있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셨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마음이 지금 두 갈래 길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만나 그를 따르는 것이 정말 눈이 휘둥그려질 정도로 날마다 놀라움의 연속이고 변화의 연속이고 또 그러면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려고 하는지 어렴풋이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거움 가득 근심 가득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온갖 병자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도 오고요 그런데 부모들이 어린 애기들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심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 좀 단속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갈 길 보고 예수님 너무 바쁘잖아요 애들은 좀 이렇게 한쪽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제자들을 꼬집습니다 제자들 진짜 너무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예수님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를 나무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내 부류의 배역들이 등장합니다 부모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내 배역이 나타납니다 그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왜 데려왔을까요 그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이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시대의 어려운 부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의식주의 어려움을 알고 또 이를 떠나서 인생의 괴로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삶 자체가 정말 쉽지 않고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자녀들에게 또 알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 몇 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순결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의 부정적인 가치도 알고 있습니다 죄의 유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 안에도 탐욕과 이기심이 있고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 연약한 그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하고 좋은 모델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좋은 토양이 필요하고 좋은 맛댄밭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비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고 축복하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광야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바로 이 어린 자녀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무시한다면 성인이 돼서 어서 빨리 자라거라 그래서 네 할돌이하고 네 할 거 가리고 그리고 의젓한 소리하고 듬직하게 그렇게 두 발로 서서 사면 나는 이제 예한이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불행한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어린아이의 시기에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기만 해봐도 하나님을 믿나 봐라 내가 아주 그냥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내가 그렇게 아주 전투 의지를 가지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정말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세상 원망하면 해결돼요? 스쿨 전에서 술 먹고 만취해가지고 혈중농도 1 이상 올라가가지고 애를 쳐서 죽게 한 그런 사건에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일을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문제는요 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애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라고 해서 정말 정말 천사가 갔어요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숙제하기 싫어하고 가끔 되돌고 세월호에서 희생당했던 그 고등학생들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떠나는 날 엄마하고 싸웠다잖아요 엄마하고 싸웠다고 그러니까 엄마의 가슴 속에 그게 아픔이 있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 미성숙이 있고 그 기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 중에는 이를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미성숙한 몇 년의 시간에 그 생명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미성숙하죠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죄의 유전 가운데서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 우리가 값이 있다면 왜 값이 있겠습니까? 그 값을 쳐주는 부모 때문에 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고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아침에?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성숙한 우리의 가치를 정말 가슴이 시리게 가슴이 떨리게 안내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가치를 이 권사님이 하나님만큼 알아주시겠어요? 물론 알아주시지 그러나 그만큼 알아주시지 못해 시간이 없잖아 잊어버리잖아요 기도 제목 듣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 기도 제목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 집사님 가치를 이 집사님이 그렇게 다 알아주시고 이 집사님이 가지는 미성숙을 만약에 이 집사님이 본다면 그것을 자기의 가슴에 품겠냐고요 가슴에 멍해처럼 품겠냐고 안 품는다고 못 품는다고 그냥 기도하고 내버려 두자 하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소변을 못 가리는 거 또 언어의 습관이 잘 자리 잡지 못한 거 그거를 누가 가슴에 품어주죠? 학교 선생님? 지적은 해주죠 교정은 해줄 수 있죠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죠 그러나 가슴에 품지는 않죠 여러분 옆집 아이가 제가 요전에 살던 기차길 옆에 살던 알트 케이크 백에 살 때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이제 알디 G2 매니저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 지금 근데 그 아들이 지금은 컸어요 우리 어른같이 됐는데요 사춘기를 지날 때 사춘기에 그 열병을 원할 때 옆에서도 들리면요 벽을 타고도 들려요 밤중에 드럼을 쳐요 밤중에 밤중에 드럼을 치고 조금 지나면 막 다투는 소리가 들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걔도 좋아요 근데 사춘기를 그 열병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막 소리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옆집 아저씨는 저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아 좀 잠자게 정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최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 제가 열병을 날린구나 참 안됐다 그 정도 뿐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그 독일 아이를 제가 마음에 품지는 않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는 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제 아내가 아 뭐 아들이 어때요 그러면 그 엄마가 간호사거든요 또 한참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품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품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을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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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 아이들이 바로 그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도 그것은 그 부모에게는 그 아이들은요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귀한 존재인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 미성숙 그대로 그 연약함 그대로 그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그레이스 처치 캐리포니아에 있는 거기에 어떤 성도의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타냐라는 아이가 엄마가 집에 있는데요 그 두 자매가 나가서 놀고 있고 조금 있다가 같이 어디를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 끼익 소리가 들리고 언니가 와서 울면서 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외상은 없는데 콤마 상태이고요 의사가 당신의 딸은 여기에 없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당신의 딸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부모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그 이상 성숙된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귀중한 하나님이 가슴에 품으시고 그 죄와 미성숙과 연약함을 품으시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생명이 귀중함이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어린아이 미성숙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이제 장점과 또 그 아이들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그들 안에 부정적인 가치 죄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미성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그들은 생산적인 나이가 아니고 열매맺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우리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제가 인사하려고 쳐고 있으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가지고 그 부모들은 저에게 잘 달려오지 않는데 그 자식들은 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막 찐을 붙어요 막 그렇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는요 접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경계 없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범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유괴하는 그 유괴범들이 있는 것은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에 갇히는 접근성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잘 나갈 수만 있어도 우리는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그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이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들이 아직 전력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명인사한테 가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경호원이 막아요 약속하셨습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차단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영국의 왕실에 대한 이야기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요 제 아내가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양반도 고생 참 많이 하셨다구만 그랬어요 고생 참 많이 했다고요 부모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대요 유모들의 손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덜란도 왕실의 이야기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보내고 그래가지고 유모의 손에 기르고요 영국의 왕실에서는요 그 대신에 이제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가서 기도해 주고 자기 전에 가서 인사해 주고 그게 왕실의 법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일을 보다 보면은요 그 시간을 못 지킨대요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어마마마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를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날마다 그럼 와서 한마디 하고 가는데 잠자지도 못하고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사실은 낯설고 반갑지도 않아요 유모하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자기 엄마하고 있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이 소중했고 미성숙한 이들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언제네 지뢰거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게 오라 내게 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게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주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게 하라 오게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접근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복음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자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어린아이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를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고 저를 통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조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바심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조바심을 저의 스케일이고 저의 부족한 믿음이긴 한데요 이 조바심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서푼짜리 생애가 쓰임받았다는 마지막 확인이 피어리어드가 찍힐 때 비로소 한숨을 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기 전에 주님이 부르실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컴플리트 미완성된 내 인생은 어떡하나 내가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한 일들은 어떡하나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의 어린아이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는요 그 미성숙한 그 순간까지가 더 가슴이 아프고 더 마음이 저리고 그리고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성숙을 주님 앞에 들이세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어린아이로 그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님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문등병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만지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과 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어린아이로 우리 헌신하십시다 다른 열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행위를 다 던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예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성숙을 다 버리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아리는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천국의 어린아이의 그 접근성 그리고 그 순수성 그리고 그 순정함 가까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 마음을 버리지 말자 제가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주교든 감독이든 담임목사이든 누구든지 노회한 종교인의 세상과 신앙을 다 알 것 같은 그런 번쩍인 눈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모할 것은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그 순전한 그 순전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천국의 어린아이로 오늘도 눈물과 애통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cort장함은 아멘